스몰 하트 그래요? 한 번 배워볼까요? 스몰 하트 있고요.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하트 있고요. 그리고 원을 만들었다가 깨무는 하트 아시죠? 앙! 그쵸? 앙! 물어줘야 돼요. 앙! 그쵸? 그리고 볼 하트. 자, 그리고 두 분이 볼을 살짝 갖다 대고 한쪽 손씩 하면 하트가 되잖아요. 이쪽 손 저쪽 손. 그렇지. 아, 좋아요. 지금 클로즈업 들어오고 있죠? 그러면 다른 반 쪽에 내 얼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. 무서워요. 아, 표정을 좀? 여기를 거의 물어 뜯어버린다. 이런 표정이었어요. 수영씨 갈게요. 수영씨. 근육이 많아서 창욱씨가 잘 안 돼요. 근육 남들이 잘 안 돼요. 아, 좋아요. 지금 망병이에요. 이렇게 불편한 건가요? 이렇게 불편한 건가요? 이거 왜 는 Спасибо. 감사합니다.